이즈의 아저씨 이즈의 아저씨 이즈의 아저씨 도전 자연스럽게 이즈의 아저씨 자연스럽게 이즈의 아저씨 모델 포즈 모든 포즈를 켜고 배속 포즈 저희 찍을게요 이즈의 아저씨 이즈의 아저씨 이즈의 아저씨 이즈의 아저씨 너무 시대가 디지털이야, 아날로그 가야 돼. 조금이라도 걸으면 안 돼요. 저희 말 안 하려고 못해요. 너무 웃음. 너무 웃음. 하하하하